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직접 직접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21살이요 지금 21살이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데뷔한 사람의挨拶...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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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한다고? 데뷔한다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까의 인파크가 너무 강해서 한국어의 인파크가 너무 강해서 데뷔한 얘기를 하고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대학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갈 필요가 없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뭐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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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들 적은데 피시방은 전부 남자잖아요 남자 그 여성분도 많이 계셔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네 그래요 요즘에 피시방은 여자 맞나요? 피시방에서 뭐 먹었어요? 그 거의 라면 라면? 무슨 라면? 라면 그 노구리 라면 있잖아요 아우 탑했다 엄청 맛있어요 노구리 오이시되스니 요즘 한국 피시방 어떻게 잘 돼 있어요? 그 엄청 예뻐요 깨끗하고 카페처럼? 네 있어도 너무 편해요 아 진짜요? 추천하는 피시방 있나요? 추천하는 피시방 제가 자주 갔던 데는 구디에 있는 구디 구로디지털 단지요 구로디지털 단지를 구디라고? 네 구디라고요 한국사람이시네 아시는 분은 아셔요 아마 나 혼나겠네요 구디에 있는 피시방 네 구디는 구디는 어떤 동네에요? 구디 어떤 그 술집이 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는 한데 그 옆쪽에는 그 음식 가게나 네 네 그런데 식당도 많고 네 술집도 너무 많아요 아 루이상과 좋아하는 술집이 많았던지 있었나봐요 술집은 그 이름은 그 까먹었는데 네 일본식 같은 아 최근 이자카야 네 네 근데 이때 뭐 마셔요? 거기서? 저 그 친구 그래? 네 차미술? 이것도 엄청 차미술이랑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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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맥? 여태가 고진감래요 이웃도와 헤엑 스골 한국사람이네요 진짜 빨리 고향으로 가셔야죠 고향 구디에 돌아가야죠 여기서부터 2년 살살고 네 2년 살살고 구디 이제 가야 되겠네요 고진감래 사이고 마지막에 콜라 넣는 네 콜라 와 할 줄 알아요? 그 뭐였는데 그 소주 장 소주 장 네 네 네 그거를 두 개를 두 개? 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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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 때 이렇게 내려오는 네 컵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네 네 맞아요 따로 내려오고 대박 고진감래 PC방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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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곱창 소금구이 아 소금 엄청 맛있잖아요 하얀 거 네 하얀 거 시노쿠부에 호르몬 곱창집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동키호테 위에 아 위에? 옆에 위에 그 제가 사실은 시노쿠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이제 막 일본 왔으니까 네 지금 또 코로나 라고 해서 네 그러면 다음에 SOD 여기 사무실 분들한테 허락 맞고 저랑 한 번 호르몬 먹으러 가시죠 네 갑시다 대박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 뭐겠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많이 많이 있기는 해요 많이 있기는 하는데 좀 오래돼서 아 그렇구나 네 한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10개월 정도 한국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요? 네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요 술집에서? 술집에서? 옆에 있는 테이블에는? 그냥 회사 사람이 소개시켜 주셔서 네 친구가 되고 원래 친구였던 사람도 있었어요 회사 사장님은 어땠어요? 사장님 나쁘지 않았어요? 네 엄청 네 저 사장님 자랑 한 번 엄청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 같아서 하하하 컷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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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자랑하고 있는 거에요 내가 시험에 있는 사람에게 랩을 랩을 가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때에 대해 생각만 하면 아! 그렇구나 왜요? 랩은 어떻게? 랩은? 랩은... 랩은? 랩은? 한국어의 랩이? 제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뭐? 혹시 랩이 안된다고? 그래도 슬쩍이 많이 했죠 이건 한국 남자? 네, 한국인이랑 이건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 엄청 성격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다들 여러분 한국의 얘기 밖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국의 어떤 조회사인가요? 어떤 여배우가 되실 건가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그냥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니까? 네, 사랑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